5년이 안 죽어야지 좀 잡숴고 잡숴야지 빈속에서 줄 잡숴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잡숴요 아버님 맨 사이냐 우리 형님의 사이냐고 동가는 오니까는 가면 안 돼 이럴수야 아 증권에 바보냐 어르신 보고 누가 바보라 그래요? 뭐 바보냐 바보라 그런 사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어르신 보고 아이고 참 이거 벌써 돈이 하나 예쁘게 많아 우와 뭐야 이게 벌써 이만큼 없어졌네 이게 독한데 이야 한 잔 못 안 먹는데 안 먹는데 그러니까 이거 두 잔하고 이거 한 잔하고 구폭된다니까요 어쩔 수는 안 먹어야 하지 구한 사람이 안 먹어야 nossa 막 잡순다고요? 선생님 막 잡숴면 안 됩니다 아 아무мерик입니까 내놓아야지 ds 어머 생각도 안 먹어야지 젓가락 어르신 젓가락이 어디있지? 젓가락이 어디있지? 이게 좀 더 꼬이네 뭐 그래 먹으면 돼 간장에 찍어 잡실래요? 간장 좀 먹어야지 제가 간장 조금 따를까요? 그러다가 간장 아니올까? 어르신 가지고 오셨잖아요 간장 어 네 제가 데려갖고 올게요 계세요 제가 가지고 대충 간장이 되어있는데 네 이 꼼꼼해갖고 그... 간장 그 병이 있잖아 간장 말고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간장 말고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돈... 돈... 돈 주고 샀다고요? 내가 간장은... 내가 사오신거에요 언제 사오셨어요? 그럼... 한번... 언제 사오셨는데요?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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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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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뭐야... 장면에는 돼지갈비 구워갖고 이거 잡았었는지 먹었지 그 안왕쥬거든요 이 저기 고랑주라 그럽니다 불이 붙어 불이 붙어요 진짜 젠로가 있었더니요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 술이 아닐걸요 젠로가 산돈입니다 젠로 산돈데 요새는 젠로가 변해가지고 푸시하냐 이 젠로가 막 나오는데 30도라구요? 젠로가 30도라구요 군대가 살 때 넣어봐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? 예 맞습니다 어르신 군대가 뭐니 불이 확 붙는게 불이 붙더라구요 군대가 술 먹고 내가 여론 수고쟁이 되었네 군대 있을 때도 많이 잡았었지요 술 군대 먹어서 내가 군대가 자주 하는 건 욕구젠어 다운 논산데 말은 왜 저래 욕구젠어 욕구젠어 ций 욕구젠어 너무 욕구젠어 안녕하십니까